뭐 해야 되지? 이제 카레 준비 감자 깎아야지 감자 안 해도 돼요? 감자 왜? 감자 아닙니다 감자 안 넣어? 카레 해? 토마토 들어가서? 그럼 양파도 안 들어가? 양파 들어가, 양파 들어가 로메인 상추 아니, 로메인 상추 허브도, 어제 고기 구울 때 허브 넣을 거 같아 허브도 있었어, 죄송하지만 나이스 타이밍 아, 그래요? 쏠자마자 딱 언니가 왔어 야, 진짜 야무지게 썰었네 아니, 그 언제까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이 야, 고도에 이거 기술이 필요한 거야 아, 맞다 연석이가 아직 구울 잘 모르지? 내가 갖고 왔는데 이거 뭐? 뭐? 불 피우는 거? 아, 후후! 이거 연석이 오니까 또 바로 뭐가 나오잖아 저 죄송한데, 조정석 씨의 낱빛이 어두워지는 건 저만의 착각이에요? 아니면 뭐 아니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왜 형이 왜 형이 왜 표정이 안 좋아? 나 이틀 캐릭터 만들어놨는데 아, 그 아, 그 이틀 만들어놨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안 건들게 불도 오늘 더럽게 안 붓고 안 건들기 하하하하 이리 써 안 돼 이거 하면 금방 가야 뭐야 불 굳혔어? 벌써? 뭐야 야, 당근 같은 건 이제 볶아야 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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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짐 볶아요 식용유 넣어? 식용유 넣고 아, 이제 볶을라고 볶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후추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후추 넣어도 돼요. 토마토 다 짓물러서 물 나올 때까지 볶아줄게요. 여기 거예요? 어우, 맛있는 냄새가 볶아놔. 이거 개 줄까? 약간 소스 느낌으로? 토마토가 많이 물긴 했어, 현빈아. 마늘 한번 뽀뽀할까, 그래도? 볶아, 넣어서 볶아. 이것도 지금 나야? 네. 오, 재료 엄청 많네. 자, 한국자 들어갑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어디 뭐지? 동남아 외국 요리 같아. 고기랑이 안 들어가니까. 아, 나 너무 기대된다. 어, 나 눈물 나는데? 어, 나 눈물 나는데? 이야. 불 좀 빼, 줄여도 되지 않을까? 불 줄이자고? 불 좀 줄여? 어. 오케이. 조금 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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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으로 옮기는 센스. 오케이. 이거 불, 형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 불 빼? 불 좀 한 번만 붙여줘요. 형, 나 불 좀 떼, 빼줘. 알았어, 해 주지. 해 주고 갈게. 나는 뭐 굳이 뭐 할 게 없네. 우리 허브가 뭐가 있대지 않았나? 텃밭에? 있어. 가지고 와? 같이 가볼래? 그런 거나 해야지 우리가. 어, 보여줘. 야, 이제 불은, 이제 불은 네가 다 해. 잘하네. 잘하지. 쟤는 캠핑 그렇게 해. 잘해가지고. 샐러드 해야지. 샐러드. 심장. 포싱. 자, 간장. 샐러드 내나봐. 발사미도 만들 수는 없죠. 뭐 나쁘지 않은데. 또 있다? 버섯도 하나 더. 너무 맛있는데? 나의 기준은 사실 토마토가 약간 부족해서. 케찹 있지? 케찹 넣어야겠다. 케찹을 조금. 맛있다. 기미해줘요. 언니 먹으라고 준 거야. 그지, 넣은 게 낫지. 대박이야, 믿어? 응. 좀 시큼하고 단맛이 좀 더 생겨서 더 맛있어. 후라이 해,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후라이라도 할까? 잠깐, 알지? 튀기듯이. 중국식으로 해줘? 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이거 뭐 알 수가 없네. 좀 더 흘려야 되겠네, 이 불을. 불이 좀 약했어. 오우. 그럴 때는 장작을 더 넣으면 돼. 잠깐만 와봐봐. 이렇게. 그러면은. 더 확 올라와. 오케이. 올라오지? 세졌어. 누락 그 정도? 누락 그 정도? 어, 내가. 대박 썼 것 같아. 따를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위에 계란을 받아야 돼. 하나 더. 아, 잘했다.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거의 다 됐어. 와, 그림처럼 했네. 이거 그림이야, 이거는. 와, 진짜 예쁘다. 그치? 우와. 쟤 계란 후라이도 잘하네. 아니, 계란 후라이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아, 진짜. 카레에 김치는. 단칫이지? 여기. 여기. 나 약 많은 거 먹어야지. 많은 거 먹어, 이거. 이것도 많아. 김치 맛을 알고 있으니까 막 미치겠네. 이거 드레시 살짝 섞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나 계란 깰래, 이거. 좋겠다.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제대로 온 것 같다. 왜 그래. 설레이게. 와, 카레 토마토가. 됐어? 와. 맛있어. 대단했어? 저기 찰래? 저기? 뭘 위해서 차는 거야? 그래, 토마토도. 장난 아니지? 와, 현빈아. 야, 토마토. 너 진짜 싸기 부. 뭐라고, 뭐라고? 싸기 부인데. 김치 맛을 알고 있으니까 막 미치겠네. 약간 동남아. 하지만, 하지만 한국 제일 흔한 그 카레 거기서 다른 종류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카레만 하냐? 한국 카레만 하냐? 한국 카레만 하냐? 한국 카레만 하냐? 아, 이게 바질, 바질 들어가서 그런가? 토마토 향이 있어요, 이렇게. 토마토가 포인트예요, 토마토가. 네, 토마토가 포인트예요, 토마토가. 케찹 넣은 게 신의 한 수다. 와, 이 샐러드 너무 맛있다. 그치? 다행입니다. 약간 우리 어머님 김치야. 아, 우리 어머님.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어디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어디 구워 먹었어? 삼겹살에다가?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감자, 와. 구워 먹으면 맛있을 김치야. 오늘 어떻게? 오늘. 연석아, 집도 이해해? 다 놔. 그래. 끝났어. 아, 너무 좀 잠이 깨. 너 좀 잘래? 그래, 너 좀 자라. 그래. 어차피 해줘. 조금 넘어야지. 아, 그냥 카레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날씨도 좋고, 진짜. 연석이도 왔고. 좋다. 너 없어갖고. 네 노래나 그냥 들으면서. 계속 들었어. 어저께 뮤지컬도 하고. 네 노래 덕분에. 내 뮤지컬은 뭐? 네 노래 덕분에 어제 우리가. 저 뭐? 나의 형. 양주인 아니야, 양주 씨. 어떻게 뛰어가고. 진짜 웃겼어, 진짜. 너 경호하는 거 봤었어요, 선생님. 진짜? 진짜?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이거. 아유, 좋다. 고생했다. 커피 마실래? 가져왔어? 응, 갖고 왔어. 너만 기다렸다. 언니 나 진짜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잘 마셨습니다. 어? 달인 거 같아. 뭔가 해가 엄청 세네. 쨍쨍하지 않아? 괜찮다. 고마세요. 고마세요. 그래. 갈아주시겠어요? 네? 살짝 섬게요. 고마세요. 잘 갈았지? 허어여. 하고 제가 가져온 거야? 원래 그냥 여기. 그렇지. 물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오해 커피 한 잔 어때? 따뜻한 잔에 달지 않게 양말 약간... 어? 같은 양말인가요? 어? 어? 어디서 사세요? 왜? 둘이 양말이 똑같아. 갑자기요. 뭐야? 뭐야? 우리 양말 둘이 똑같아. 우리 둘 다 양말을 좋아해. 그래서... 대박이다. 그 옆에 커피집 되게 맛있는데 그럼 언니랑 거기서 커피도 한 번 먹고 양말 쇼핑도 한 번. 좋은데요? 너도 양말 좋아해? 난 양말 그래도 꼽았고 흰 양말 좋아해. 한 번씩 해서 다시 또 얼음을 넣는 거야. 네. 우리 끄만 하면 돼? 응. 아 그래 떡? 그래 그거 떡이랑 먹을까? 그래. 연수야 이렇게 사와. 어? 그러자. 자... 괜찮아요. 오빠 한 번도 안 했어? 응. 아니 나 첫날 했다. 대명이랑 같이 했다. 그래. 우와. 음.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진짜. 응. 너무 좋다. 대박이다. 왜? 나뭇잎 떨어졌어? 응. 나뭇잎 떨어졌네. 나뭇잎이 건드려서? 나뭇잎.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응.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며칠 있으니까. 근데 잠을 어떻게 그렇게 푹 자지? 나도 한 번도 안 깼어. 잠 진짜 잘 오지. 둘이 무슨 얘기 했어 어제? 너무 잘 자고? 둘이? 무슨 얘기 했지? 그 방 불이 안 꺼지더라. 어 맞아. 아 그래? 우리 둘이 마루에서 얘기했는데 뭔 얘기 했지? 너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했지. 난 한 캔 더 많이. 옛날 얘기 했지? 옛날 얘기 했지? 맞다 우리. 저 공연할 때 뭐.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구나. 옛날에 키우던 엿지. 아 오빠! 아 진짜. 아 현빈아 현빈아 저기 뒤에. 현빈아 저기 뒤에. 야 미안해. 현빈아 미안해. 아 진짜. 야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웃겨. 아 씨. 이 형 씨. 아 나 진짜. 이 형 씨. 아 그래 그래. 손 갖다가. 아 미안해. 형 나 미안해. 아 진짜 뭐야. 와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여친 생각도 못 했다 진짜. 오빠 진짜 미친 것 같아. 김대명 선수야. 여치래. 와 진짜.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